FC 최진철 대 FC 조재진의 경기 시작합니다. 이현희 압박하는 윤태진. 오 위험합니다. 어설프었어요 어설프었어요. 오 강보람 강보람. 강보람 슛 오. 받아 형님 받아. 고 고. 자 윤태진 압박 들어옵니다. 자 윤태진 허경기까지. 이현희 강보람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현희가 준비하는 킥인. 침착해. 스키 던. 조현석. 나이스. 한 번에 한 번에. 킥영지. 자 리사 훌려주고. 허경희 전진합니다. 오 윤태진 잡았습니다 윤태진. 윤태진 잘 잡아놨어요. 윤태진. 윤태진. 자 뒤로 내지고 체리나. 자 허경희. 자 허경희가 혼자 가겠죠. 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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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진 맞죠 윤태진. 자 윤태진 쪽으로. 윤태진 쪽으로 하지만. 읽었어. 윤태진. 오 윤태진 많이 좋아하셨네요. 바로 이현희 이현희. 이현희. 자 황희정. 황희정. 황희정 좋아요.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쪽 가봐. 자 슈팅 포지션에는 선수가 없는데요. 자 허경희. 허경희. 아 몸싸움 좋아요. 황희정의 수비. 준비해 준비해. 허경희. 자 허경희. 허경희. 윤태진. 오 윤태진. 아 좋습니다. 자 킥섬 잘 던졌습니다. 아 아침부터 발이 안 닿았어요. 미안해. 그대로 벗어납니다. 오케이 태진 나와. 자 강보람 선수가 들어가고 윤태진을 시기합니다. 네. 자 허경희가 준비하는 킥인입니다. 니나 줘. 니나. 허경희. 윤태진 나가야 돼. 체리나. 승해야 돼. 그렇지. 아 체리나 좋은 패스였어요. 남이 해. 자. 아 체리나. 황희정은 힘껏 도두수가 뺏겼습니다. 아 체리나. 체리나. 오. 자 강보람. 이제. 도두수가 뺏겼습니다. 오 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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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보람. 이제. 보람아. skin 펜성. 네 틀리나. 자 실례고요 강보람. 칠vingMe 골. 칠 Uran이 골. 차가 qu eye. 하아악. 골 안 넣는다고 하지 마! 하지 마! 이사! 자, 달라붙는 나미혜입니다. 허경희. 자, 저기서는. 오히려 여기선 트럭받을 즐기죠. 허경희. 오히려 여기선 트럭받을 즐기죠. 허경희.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빨려, 빨려! 경서. 허경희의 수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허경희 퍼도를 했습니다. 경서. 애매하게 맞았죠. 자, 시뮬뜨메딩. 어떻게 피해, 얼굴에 맞았어. 경서가 준비하는 킥임? 경서. 경서. 오! 오! 이현이! 그렇죠! 체리나가 준비하는 킥임. 오, 오우 나갔다. 오우 나갔다. 오우 나갔다. 오우 나갔다. 오우 나갔다. 살렸어요. 오우 나갔다. 큰일! 와! 아, 잠깐만. 아웃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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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아, 잠깐만. 아,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요? 아,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됐어요. 닿기, 닿기, 닿기. 아, 밟기, 닿기. 미안해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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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아, 멈추지 못해. also. 아, 멈추지 못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보람아 들어가. 헤이! 자, 윤펜지 선수는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고요. 강보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미야, 볼 찾아오 그냥 저쪽으로. 아웃시켜줬으니까 볼 그냥 저쪽으로 찾아오. 오모나미의 킥인. 고! 보람! 경서. 자, 젖 제끼고 들어갑니다, 경서! 경서. 경서, 경서. 빼주고 황희정. 경서, 경서. 빼주고 황희정. 황희정 빼줍니다. 아, 때리지 못합니다. 이현희. 자, 시릇든 쪽인데요. 시릇든 살려냈습니다. 시릇든 살려냈습니다. 시릇든, 하지만 허경이가 낚아줍니다. 허경이. 자, 슛! 자, 슛! 골! 황희정! 다 달렸어, 다 달렸어! 우리 모두가 만들었어. 우리 모두가 만들었어. 우리 모두가 만들었어. 너무 잘했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달렸어요! 나와! 어. 어. 오. 어. 어. 가슴 가슴 가슴. 키썸 가슴. 키썸 가슴. 자. 키썸이 지금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야 이거는 보지 못한 상태라. 돌아봐. 아 잠깐만 괜찮아 미안해.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좀 하고 들어가. 어깨만. 아니 아니 아니. 힘 빼고 힘 빼고. 그렇지. 파이팅. 정하시고요. 정하시고요. 자 저리번전 오나민 선수의 선택골 그리고 황희정 선수의 동점골로 1대1로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이. 정하시고요. 자 황희정. 오오오오오오. 또 막아냈습니다. 또 막아냅니다. 오오오오오. 또 막아냅니다. 오오오오. 또 맞을 때. 어 괜찮아요. 조금만 시간만 주세요. 우리 꺼. 우리 꺼야. 응. 자,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마미인 선수가 대신 투입됐습니다. 오, 컷! 마미인 선수가 대신 투입됐습니다. 오, 컷! 오, 컷! 오, 컷! 심흐뜸 선수가 저런 한 방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아, 워낙 이제 스프린트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스, 흐뜸! 리사에게 허경이가 내주고. 한 명 가, 한 명 가. 심흐뜸 압박합니다. 자, 허경이 앞봉간 열렸습니다. 자, 허경이 앞봉간 열렸습니다. 허경이 전주합니다. 허경이! 아, 약했어요! 윈태지! 공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심흐뜸 맞고 벗어납니다. FC 최진철 킥인입니다. 나 경희야! 이현희 선수가 마치 허경이 선수를 약간 기죽이듯이. 나 경희야! 이런 걸 흔들리면 또 안 돼. 심리전입니다. 나 경희야! 언니, 다시 두고 다시. 오케이. 자, 허경이. 네, 좋습니다. 윈태지. 하지만 심흐뜸이 먹어야 됩니다. 심흐뜸. 자, 이현희 앞봉. 체리나, 체리나! 체리나, 체리나! 체리나, 체리나! 체리나! 펀드립니다. 아, 이현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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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 이현희의 공격 본능을 참지 못하고 최전방까지 한번 올라왔습니다. 현희! 현희! 돌아와! 자, 리사. 자, 허경이. 전진한 다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이 다음.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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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내가 하고 안 돼, 위험한 플레이네요. 슬기 좋아요, 슬기 좋아요. 슬기 좋아요. 슬기 좋아요. 슬기 좋아요. 허경이 올라갑니다. 허경이 내주고! 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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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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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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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너비의 멀티골이 터졌습니다. 원샷 원킬 오너비. 이게 바로 오너비. 온아웃잉요입니다. 이현이야. 이현이 끊겼어요. 이현이 끊겼어요. 강불호. 막아냅니다. 보람아. 놓치고 가야지. 좀 더 침착했어야 하는데 아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썸. 키썸 좀 더 끌고 올라도 되는데요. 이현이, 이현이. 아, 이현이. 최진철 팀 골이 됐습니다. 이 시간대에 추가 시선이면. 끝날 수 있죠. 어렵죠, 어렵죠. 남희야, 여기서는 골 못 받는다니까. 좀 더 앞으로 가. 최진철 팀은 지금 쐐기 골을 넣고 싶은 것 같고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허경이. 자, 전달됐습니다. 강불호. 이현이 경석. 이현이, 이현이 경석. 아, 승하영! 강불호! 아, 승하영! 강불호! 자, 이현이 쇼. 이현이 돌아왔다! 자, 이현이 쇼. 이현이 돌아왔다! 오! 오! 야, 오다니! 언니 괜찮아? 언니 괜찮아요? 여기, 여기! 아, 이거 자책 골인가요? 아, 지금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현이 선수와 키썸이 콜플레이가 잘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겹쳤어요. 이현이의 골입니다. 자책 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먹혔죠? 우리 먹혔죠? 우리 먹혔죠? 아 씨. 괜찮아요. 하면 돼. 왠지 나랑 맞고 들어간 것 같아. 자, 리사 굴려줬습니다. 가자. 압박. 압박 들어옵니다. 위험해요. 자, 나미애. 나미애 빼주고. 오! 고나미! 고나미! 아, 고나미애 리버스 헤트트릭을 볼 뻔했는데. 자, 남의 골대입니다, 남의 골대. 이야! 리사 나이스! 이야! 리사 나이스! 이 시간대 한 골을 쫓아간다면 해볼만 하거든요. 네. 정서. 각도만 잡고. 앞으로. 오, 윤태진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이거 또 우리가 골 쳐주잖아요. 그리고 강보랑 밀어주고. 아, 원원이. 아, 원원이. 아, 원원이가 우승을 책임져주고 있어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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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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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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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한 골만 더 하자. 자 리사 던져줍니다. 오우. 바로 가야죠. 자 15등. 바로 가야죠. 15등. 이현이가 좋은 플레이로 살려내고 15등에게. 오케이 형이 좋아 형이 좋아. 플레이 화이팅. 파이팅. 위에 위에. 자 구재진 흐른 탔어요. 팀 구재진. 오 남이. FC 조재진의 골입니다. 공을 만들어 놨어요 빨리 움직여야죠. 빨리 줘 빨리 줘 형이 빨리 줘. 경서야 샘. 자 빼주고 이현이. 빼주고 이현이. 골. 이현이. 골. 이현이. 골. 이현이. 골. 정말 천강과 지옥을 다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회 슈퍼리그에서 이현이 선수가 이륙값을 못 켰어요.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올스타전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경기 박파는 원더골을 기록합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저는 수준 하나 통째로 골 없었으니까. 경기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허경희. 허경희 7층으로 갑니다. 허경희 전세합니다. 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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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닫슛 희닫슛 허경희 아 허경희 게임 플레이 치받등과 1대1 이런거 해줘야죠 올 스타터지니까요. 이렇게 정규 시간이 끝났는데요. 엑시 조재진 팀이 흐름을 탄 가운데 3대3으로 맞서 있습니다. 좋아 좋아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연장전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실수는 응납이 안되죠. 그렇죠.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체리나 체리나. 핸들 핸들. 핸드볼입니다. 핸들 핸들. 체리나. 내가 왜 건드렸지. 괜찮아 언니 괜찮아. 자 조재진 팀의 공격입니다. 저 위치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본보고 자기 맨. 언니 뒤에 언니 뒤에. 울린다. 재재인 재재인 현이 언니 봐야 돼. 경서의 킥력이라면 페널티의 아리아 안쪽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날 수 있죠. 경서 허경희. 아 호남이 위험한 패스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 한 번 조재진 팀. 언니 언니 들어가요. 빨리 빨리 빨리. 맨투맨 맨투맨 들어가는 거야 맨투맨. 태진아. 가는데 태진아. 따라서 공. 황희정. 자 경서. 신철 팀 골이 됐습니다. 오 10등. 허경희. 허경희. 체리나 체리나. 체리나 전진합니다. 체리나 빼주고. 경서. 슬리핑 좋아요. 경서 빼줍니다. 10등 자 황희정. 황희정. 경서. 막혔습니다. 언니 언니. 때려 때려 때려. 에이저처럼 날아가는 이연희의 슈팅. 리사가 반향성 중 대대진 팀의 킥엘입니다. 태지 언니 밖에. 태지 언니 밖에도 있어. 사이드 사이드. 자 빼주고 이연희 돌려주고 아 끊겼습니다. 형이. 가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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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골과 다름없는 킥패스였거든요. 경기 끝나는 패스였는데 이걸 대충 딛지 못합니다. 뛰쳤어요. 언니 리나 언니.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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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척의 집안 싸움이에요 지금. 서로를 잘하는 팀 동료. 형이 해야 돼.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벗어납니다. 어. 집안 싸움. 형이 형이가 경기 맞으니까 진짜 빡세네. 허경이가 튀긴 준비합니다. 경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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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허경이가 올려주고 이거 경서가 잘라냅니다. 강보람. 경서. 채리나. 강보람이에요. 집대. 가자. 강. 강보람. 오 열었어요. 히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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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선박을 보셨어요 히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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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은혜 melon이 fights 남이의. 환전. 히스톱. 히스톱. 히하니. 오! 남았어요. 오우! 안 돼. an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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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안 나갔어요. 리스타 기가 막힌 선박입니다. 여기서 이 슈팅이. 막혔고. 자 수융 팔을 안으로 돌리는 거 보세요. 아 살려냅니다. 끝까지 공을 잡고 있는 손은 라인 안쪽으로. 잘했어. 의사 언니 고마워. 길게 쳤습니다. 머리 머리 머리. 돌았었어요. 강보람. 백헤딩을 도전해 봤는데요. 강보람 좋아요. 하지만 오늘 마무리가 좀 아쉽습니다. 제끼 어서 갑니다. 체리나. 자 강보람. 자 강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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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썸. 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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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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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 밀어내. 뒤에. 제리다. 제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결전입니다. 결전.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연장전의 추가 시간까지 주어졌지만 결국은. 결국은. 연장전 시간 안에 결정치지 못하고 승부차기로 가겠습니다. 2023년도 야신상 수상자인 키썸 골키퍼고요. 자신감. 누가 선칙이야? 최진 화이팅. 용태진 화이팅. 용태진 화이팅. 왔다. 자 FC. 최진철에서 용태진이 무거운 짐을. 아 A씨가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1번씩 키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용태진. 오오. 용태진. 저거 막을 수가 없죠. 저거. 오오. 오오. 수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현이 파이팅. 파이팅. 라는 시그널 보여주고 있죠. 아 최진철 감독 똥매너예요. 맞죠 맞죠. 자 옐로 카드를 이현희 선수가 직접 줍니다. 안 좋다. 올라가요. 원칙이 좋아해요. 바꾸러 뭔가 안나opsаю. 체험합니다. 완벽합니다l. 역시 경험이. 자 이번키커FC 최진철에는 강보람 순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 3. 정확성이 중요해요. 강보람. 고. 완벽한 거. 역시 픽 감각이 결점에 달해 있는 강보람입니다. 경선. 경선이에요. 오늘 경선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안고 뛰었는데. 발라드림의 집안싸움이에요 지금. 서로를 잘하는 이 팀 동료. 경서와 리사. 리사랑. 언니 자신 있게 해요. 언니 그게 남을 수 있어요. 언니가 해줄 거예요. 리사도 경서를 알고 경서도 리사를 알고. 경서. 기다려. 기다려. 가운데로 있었어요.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채린아. 채린아 선수는 워낙 경험이 많고 승부차기 경험도 많습니다. 탑걸 할 때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승부차기에. 그래서 긴장을 아예 안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퀴스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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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킥이 좋은 채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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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어요. 퀴스턴이 막았어요. 퀴스턴이 마감입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같은 얄미운 세레모니를 보여줍니다. 3번 퀴커. 3번 퀴커.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냥 쏙 틀렸어요. 책임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히려 꺾어치는 선수들도 꽤 있어요. 야. 그걸. 야 그걸 때려 꺾어친다고? 어? 자 오나미. 오늘 멀티골의 주인공이거든요. 오나미. 오나미. 오나미 역시. 센티비시티. 후발로 그냥 방향만 꺾어줘. 오나미. 오나미요. 바깥발에 달인이죠. 자 나미가 나옵니다. 자 1점으로 돌려놓을지. 나미에 대 리스타의 승부입니다. 나미에. 이번엔 리스타가 부 ise. 방향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이번엔 미스타가 새 След입니다. 병이야. 병이야 병이야. 네가 생각한 대로 그냥 쳐야 돼. 자신 있게. 홍경이 화이팅! 출발! 홍경이는 밖으로만 쳐면 돼요. 네, 오른쪽 같습니다. 너무 방향을 잃고. 자, 홍경이! 아! 홍경이! 아! 홍경이 성공합니다! 황희정 선수에게 달려있습니다. 과연 황희찬 선수처럼 담대하게 찰 수 있을지. 자, 갑니다. 황희정! 황희정! 골! 리사가 손을 갖다 댔는데. 이야, 토티퍼까지 갑니다, 이제. 토티퍼까지 가요. 그냥 골만 보고, 골만 보고 강하게 갖다가 임팩트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우리도 작전 좀 해서요! 우리도 뭐 해서! 자, 골키퍼들 1대1 대결. 키퍼는 리사. 키퍼는 키썸. 리사! 어이구 주세요! 어이구 주세요! 리사! 어이구 주세요! 어이구 주세요! 안 움직이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가운데로 찼어요! 가운데로 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막으면 되잖아. 막으면 돼! 야, 하나. 가운데로. 잡으면 돼. 하나 잡으면 돼. 하나, 둘, 셋. 뭐야! 아, 끝이야, 끝이야! 자, 나왔잖아. 네가 넣고 주인공 되는 거야. 너 주인공이야. 네가 넣으면 끝이거든. 너가 넣으면 끝이거든. 나한테 열근해. 너 지금 잡으면 아프잖아. 내가 넣고 끝내는 거야. 알겠지? 내가 주인공이야. 네. 다시 얘기해.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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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상! 리상아 노해댑니다! 대단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갔어? 미사다? 일단 찼어, 일단 찼어. 왜 이렇게 반가워요? 잤어? 트레일러. 엑사이팅. 엑사이팅. 우리 한 번 더 키 있으니까 괜찮은 자신 있게 참. 허경이가 나오네요. 허경이를 피켓습니다. 아무리 잘 차는 피케도 PK를 바로 연달아 차는 거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방향을 읽을 수 있거든요. 아까 찾던 방향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 키썸입니다. 두 번 나오는 거는 키커들에게 너무 부담이에요. 자, 최진철 감독 못 봅니다. 허경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요. 안에만 보고 차는 그냥 골이에요, 강하게. 허경이 강심장이네요. 두 번 다 성공이에요. 나 아까랑 같은 방향으로 차도 되며 내가. 내 뜸은 차려. 오케이. 내 뜸은 차려. 아, 심은 뜸이군요. 아, 제가 알았잖아요. 심은 뜸 선수가 잘 차거든요. 7번 키커. 심은 뜸 선수는 워낙. 심은 뜸! 골! 워낙 좋아요. 힘으로 밀어넣습니다. 강향성, 힘, 파워 뭐. 속, 속, 뭐 다 좋아요. 심은 뜸.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이거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나오는 거 언제나. 태진아, 화이팅! 여덟 번째 키커 윤태진이 나옵니다. 언제나 마무리가 아나콘 같은 건 좀 안 좋았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윤태진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태진이와 나미를 위해서 뛰자. 그게 우리의 목표다. 승리가 너무 없는 태진이에게 승리를 주고 또 방출이 될 나미에게 용기를 주자 이러면서. 그런 사랑이 너무, 너무 감사해서 진짜 더 잘하고 싶어요. 거부치지 않았어, 거부치지. 윤태진! 와! 빗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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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빗나게 살아! 이사! 이사가 막을 거야, 이사가 막을 거야. 잘했어. 하나 더 했으니까 하나, 하나 더 했잖아. 나도 힘들어 죽겠어. 윤태진에게 결국은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예상의 전대로. 언제나 비극 담당한 윤태진이에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안 끌어가면 돼, 안 끌어가면 돼, 안 끌어가면 돼. 자, 이현이가 나오네요. 이 전쟁을 끝내러 이현이가 다가옵니다. 이현이! 이현이! 와! 이게 빗나갑니다! 이거 보세요. 강불헌이 나오네요 강불헌 선수에게 강불헌 골! 성공합니다! 완벽하고 차분하게 모터리에 꽂아놓습니다 효정이 잘 차잖아 자 이제는 황희정이예요 자 광희정! 광희정!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FC 최진철 정말 어렵게 너무나 어렵게 결승에 진수합니다 와우! 너무 멋있어! 와! 우리 이겼어! 와! 이겼어! 와! 이겼어! 와! 이겼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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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중부차게 해가지고 못해! 와! 와! 자 자 자 우리가 예상했던 거 우리가 만들었을 시나리오대로 네 그대로 준비해요 레드가 왔으니까 잘 준비 한번 해보자! 네! 레드 준비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자!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자!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자! 설레이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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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큼 했어! 잘했어! 할 만큼 했어! 잘했어! 다 너무 잘했어! 완전 잘했어! 잘했어! 미안합니다! 아니 너무 만족해! 지겼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잘했어! 온 거 안 멘우던데? 당연하지! 지금 엄마가 고생했다고 음식 다 먹었어. 하냥 년처럼 아니야. 아니 나는 단체인 줄 알고 왔는데 전쟁이여. 아니 지금 내 팀이 다. 단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 팀 다 전쟁. 내가 실축하자마자. 가장 먼저 뛰는 사람이. 나는 정말 천사야. 정말. 아 진짜. 너무 독적이었어요. 결승전에 올랐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결승에 올랐다 내가. 결승연이. 와. 결과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패했지만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리고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포지션을 쓰면서 선수들이 팀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올스타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컵데이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낚시를 한번 또 가봐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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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